올마이티티비 한글자막 by 한효정 둘러보자 둘러를 보자 이대주야 내가 너를 둘러를 볼 때에 동서남북 이십사방 문을 열고 가다가는 멈춰지는 영국이고 너는 내 성적이라 니 속에 있는 말 너만 대만이 아는구나 무슨 비밀의 걸이 많아 남의 이야기 다 듣고도 니 가슴은 털을 줄을 리 모르고 내성적인 마음이 있다 하네 들어봐라 이대주야 머리는 좋아도 기어는 있어도 직업은 잘 됐겠다 가만히 들앉아지를 못해 속에 불이 나 너는 동서남북 이십사방 문을 열고 내가 보니 머리는 아주 좋은데 홍보는 하기 싫어 머리는 좋아 머리는 기가 맥히게 좋다만은 어이하여 이 머리 니가 갖다 내버리고 하는 일마다 파산이 들어 도중 하차하고 나오다가 이제서야 바래 도호롱태 다란 것이 그래도 조금 낫다 옳은 건 다 내 뼈를 보고 저끄러기 추스다 하느라고 욕본다 고생했다 내 언니는 운세가 좋아 뭐 니가 여기 있으려나 딴 데 갈려나 몰라도 운세는 좋아 니가 갈라고 아무리 맘모도 갈 데가 없었던 거야 가만히 안 나오고 가만히 안 나오고 인간 때문에 나오고 인간 때문에 나오고 했거든 그러다가 이제 욕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 맞아 성성장구에 감투가 커 내 언니는 뭐 여 있던 저 가던 저 가던 간에 감투가 커 올해는 제일 핫발이야 니 딴 년 올라갔다 갈란가 몰라도 핫발이야 니 사주에 비해서는 이게 핫발이야 너는 너 사주는 커 자도 크고 사주는 큰데 하는 행동이 지 새끼 뭐냐 니 쥐띠 아이가 그지 그러니까 내 지를 말하는 거 딴 거 말하면 욕이 되고 지 새끼 뭐냐 대범하지를 못하다 그거 내 빼려면 너는 사주가 확 틀려 들어봐라 이래 주야 성성장구 할 날이 얼마를 난 이제 벼슬이 올라간다 이거야 지금 저번에 너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나는 계급이라고 하지 너는 뭐 이런 데 대해서 뭔가 나는 몰라 그랬는데 한 번 더 멈춰라 그래갖고 해서 더 멈췄을 뿐이야 전부 다 니 댔다고 전부 다 했어 동서남북이 이제 절대로 삐지면 안 돼 너는 삐지면 너는 출세 못한다 너 이거 삐지는 거면 없으면 전부 출세가 그냥 방방한데 이렇게 삐져갖고 이거 어떻게 해요? 안 삐지면 좋아 아주 좋아 성성장구야 머리 너도 기가 막히는구나 머리는 머리는 기가 막힌대 머리는 공부를 안 해버렸어 너도 이제 그나마 이렇게라도 다니 조금 다니는 거야 너는 아무리 좋은데 너도 나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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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야 열 번도 더 나오는 거야 막 도로 댕기 있긴 해 좀 낫는 것 뿐이지 앉아서 삼아보고 벼슬을 아무리 크게 줘도 못 있어 사주에 돈은 있다 할지라 내년에 해줘 내년 훈년 금훈년 다 좋으니까 3년을 내리면 다 좋으니까 내년이 제일 좋아 같이 늘어보라고 하자